민주당 측의 반응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의 반응은 윤호중은 대국민 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윤호중.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의의 수뇌부 가운데 부정선거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일 겁니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정철 씨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이건영 씨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기획단장으로 영입되어 활동했던 이건영 씨 저는 흔히 선거기술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조작기술자다 이렇게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이 사람만큼 정확하게 선거 부정 실상을 알고 있는 인물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씨입니다. 대국민 획박입니다. 이번 주 법안 처리하겠다.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재논의하자 민주당은 이번 주 법안 처리하겠다.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이 앞장서서 재논의 결론을 내렸다. 융석열 당선인 검수완박은 부패완박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윤호중 합의 파기적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윤호중 합의 파기적시 검찰개혁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예정대로 4월 28일, 29일 본일이 처리하겠다. 민주당 사람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게 통과시키겠다. 대국민 획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의 경고가 아니고 국민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중남 가빈제 어린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전라도 출신들이 요직을 하고 있구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민 합의를 모독하여야 하고 여야 합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신했어요. 검찰이 반발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대노한 거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 친구들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리했어요. 그게 아니고 국민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리했어요. 집권 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의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 사람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국회의원들이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빼고는 4.15 총선에서 몽땅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거는 겁니다. 박홍근이 다 이 뭡니까 부정선거 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 다 부정선거 하면 윤호중은 부정선거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윤호중이고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부정선거의 본체이자 부정선거의 중심이자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부정선거의 엔진이자 부정선거 그 전체이자 부정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부정선거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인이고 본체이자 핵심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모든 부정선거를 다 기획했고 그 하수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인 겁니다. 이런 천하 천인 공로할 일을 법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정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선거조작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어서 부정선거를 집행한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야합안을 지금 강행통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했어야 검찰이 반발한 것이 국민이 진짜 들고 일어나는 것도 국민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에도 여러분 다 통과시켰을 겁니다. 야반을. 정신당한 건성동의가 여러분들 야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 박수치고 했으면 통과됐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수인데 입을 다물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저항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 아우성을 치니까 국민들 큰 고함수를 치니까 대놔하니까 앗뜨거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왜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국민의힘도 용한지 갈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근본 문제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자초한 겁니다. 쓰레기 청소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 청소를. 국민의힘의 결정과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 처리와 5월 3일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에서 공포라는 일정을 미래부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검주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 조문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에 박병석 의장과 통화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 의장도 본인이 제가 박병석 씨를 이번에 부정선거 했겠죠. 내일 박병석 씨가 어떻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도 본인이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며 중재한 것이다. 의장은 합의대로 당연히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내일은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당선됐는지를 방송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심사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 두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조하겠다.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신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진성준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죠. 여러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부정선거로 한 친구들이 부정선거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죠 다시 검수완박법이라는 그런 악법의 야반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조폭도 아닐 것 같아요. 조폭도 질서가 있을 테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슨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뭐 벌 받겠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처리한 것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워낙 지금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 다 쇠고랑 잘 뿐만 아니고 그냥 정치생명이 다 끝납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낙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좋은 콘텐츠가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해서 국민들이 이 국가적 재난 국가가 지금 침략을 당한 겁니다. 내침을 당한 겁니다. 좌익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좌파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586 운동권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출정할 수 있도록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2천만 부정선거 건설 결집운동 같은 부분에 간려 안 하셨으면 또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보시죠. 윤호중이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냥 절실하게 그렇게 대국민 협박하는가. 이 윤호중이처럼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수뇌부 가운데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윤호중의 대국민 협박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대국민 협박의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국민 협박의 뿌리가 유조중 자신이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거거든요. 대국민 협박의 뿌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역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역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지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586운동권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수사와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선거수사라고 봅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그냥 공중에 폭발을 해버릴 수 있는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수사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더 많이 관련됐지만 선거수사는 지금 검수완박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지고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습니까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진짜 천인 공로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